랩도 하고 노래도 했어. 근데 장성규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나가더라고. 오늘 그리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여기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흙을 맞았다는 거예요. 흙을 맞았다. GS 칼텍스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린 올해 감독님이 너너너 와 이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의 외식 고기를 맡고 있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팀에서 장지 아씨라고 별명이 지어진 장지원입니다. 제 느낌에 약간 아씨 스타일 여자 여자 해요. 제가 바로 한복을 딱 입으면 대장금 대장금 혹시 아세요? 있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막 보고 막 외왕하고 영혜는가 막 이 영혜 하기를 줬는데 알겠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 영혜? 저는 영심이를 맡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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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영심이를 맡고 있는 건민지라고 합니다. 만화 영화 영심이? 네 캐릭터 똑같애 똑같애 철포덕 아니고? 많이 불리는 건 영심이에요. 철포덕이에요 철포덕이에요 철포덕이에요. 비디오 감독할 때 네. 아 아하 검지가 네 책임을 다하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네. 커피라도 한 잔 받아본 적이면 아니요. 없어요. 너희들은 키 안 커요 커피 마시면 네. 한참 잘 안 할 나이라. 아 그렇죠. 그럼 막 타면서 막 역시 커피는 차상연이야. 뭐 이런 거 하세요? 혹시 술 드시고 방송하세요? 신인 시절에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봤다. 삼성화제 있을 때 좋은 멤버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개인 연습은 정말 많이 해요. 전 차상연 감독님이 지금 딱 보면 박혜민 선수에게 여자 차상연이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기본기 탄탄하고 아직 멀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혹시 그 남자 박혜민 어떠세요? 제가?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남자 박혜민 술 드셨죠? 딱 입단했을 때 너무 신기해. 이런 선수 혹시 있어요? 저희 팀에는 소영 언니 닮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제가 딱 GS를 가면서 딱 소영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딱 맛있을 때 처음 딱 맛있을 때 어땠어요? 우와 어떻게 숙소에서 자다 깬 얼굴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그래도 다 사람이고 하니까 장지원 선수는? 전 대부분 다 다른 팀이든 저희 팀이든 다 그렇고요. 특히 체육관 갔을 때 TV에서 보던 체육관에 여기서 같이 몸을 풀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 이현 선수는? 저는 일단 고은 언니 혜진 언니는 학교 선배다 보니까 있었던 적이 있어서 자주문 언니는 그냥 자주 봤으니까 그냥 그렇고 고은 언니는 그냥 고은 언니 봤을 때 딱 어땠어요? 와 TV로만 보던 언니가 TV로만 보던 저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니 아니 TV로만 보던 언니가 TV로만 보던 저 혹시 하 이어서 어떠세요? 어 네 좋네요 아 손 내고? 별명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이거? 아씨 코기 아씨 영시미 근데 아씨는 제가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씨 사상의 만도님의 키와 선수 때 몸무게는? 별 맞추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웬만하면 손 들고 심의 185 85 아씨 아씨 꼭 시켜야 돼 꼭 시켜야 돼 85의 몸무게 82? 몸무게는 맞았어 콩이 어 88 심의 어 심의 87 정답 나이는? 코기 현재 나이 46 우와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아까 74년생이라고 야 계산했어? 아니 우리 뭐 73년생 아빠 한 번만 저도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코기 오 울산 중앙고 중앙고는 맞는데 거기가 달라 우리 아니야 산은 맞아 아씨 서산? 코기 부산 지금 아니야 아닌데 파산 아무리 그래도 마산 마산 코기 마산 중앙고 내가 맡았다 아니 이름을 안 불렀어 코기를 해결했기 때문에 코기 예스 근데 파산 파산 야 맨 처음 코치를 한 곳은? 고등학교 프로티만요 중학교 땅에 초등학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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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했네 대학교면 당연히 모교 아니겠어요? 코기 경기대? 아 아 감독님의 생년월일을 코기 11월 8일 어? 그 해미언니 생일 아니야?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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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12월 8일 아니야 아씨 13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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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11월 7일 음력 양념 음력 디테일해 디테일해 정답 코기 와 형님 머리가 좋네 오 머리가 야 너 머리 좋다 고기 안 됩니까? 꽃볼 꽃볼팬 좋습니다 와 와 장지원 권민지 이현 신인상 화이팅 정답 정중동 족발 아니야 족발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세선수 나 땀나 지금 라테는 말이야 옛날 옛날 라테는 말이야 이거 예 정답